네, 그래서, 아, 그거는, 아, 저, 당사자가, 이제, 토이스티벌이 있었는데, 그걸 알아서, 지금 행동의 유해를 갖다가 위에 심판을 받으시면 받으시고, 안 그러면, 지금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은, 법은 없고, 그런 건 없어요. 네. 아, 비행기 타고도 어떻게 되시나요? 아, 미국에 16살 두기 전에 들어온 건, 어, 항공 티켓보다는, 어, 입국했을 시 15살 이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? 네, 그거는 항공, 항공 티켓보다는 I-94 아시죠? 그게 여권에 있는, 여권에 보시면은, 네, 그 ones, 주마다 틀린데 지금으로서는요, 행동부류를, 이제, 판단해서 학 вперvere extrem denke, 이제, 일할 수 있는 워크 бизнес 있잖아요? 셀차별화 행정들 주위에 판단해서 합격을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맨 있잖아요.